. . . . . . . . 아 여기요 여기 지금 왕삼님있고 도당국님 자 여기 지금 따로 지금 하나요? 헌파티같은데 아 뒤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자 에 이거 파쿨 어벤님 따로에요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위에 지금 뒤쪽에 아까 지금 인원도 있기때매 아 이거 다 합치면 지금 여덟파티도 넘는거같은데 가는데 가는데 일단 이동하죠 어 지금 에이 지금 온거같은데 아 이거 지금 자자자 아 전면전 지금 붙은거같아요 자자자 파이카라님 보이고 아 여기 지금 시장인데 자 이놈이 어느정도 이놈이 왔는지 자 신화학강님 네 여기있습니다 아 여기 어씨가 어씨가 지금 아씨 아씨가 지금 교훈이군요 큰 인물이고 네 정말 지금 네 흑선유행이 있네 핀퍼유닛놀이구요 아 좀 뚱뚱뚱하게 이쪽에 신강님까지 여기 이수현님으로 아 이거는 지금 다 나온거같은데요 신화학강도 나올수있는 인원 아 그러나 좀 적어보이죠 이불을 보다는 지금 이수현님 여기서 아 아 이수현님 카리카라닛놀이구요 아 이쪽 빠지는데요 여기 신화혈 에 빠지고 있구요 자 우측에 지금 여전히 좀 해 여기가 도도한물이 여전히 이수현 여전히 여기 두폐로 지금 갈려져 있는데 에 대거움닛놀이구 자 워프야님 있죠 워프야님 파티가 저쪽이네요 네 우측 흑법님 예 흑법님도 마찬가지 도도령님 이수현님 엘지삼 님이 저쪽 후밑쪽 중앙이에요 거기서 지금 도도하모님 이쪽을 노리고 있어요 도도하모님 역시 아 저쪽 우측 파티를 완전히 견제하는데 존스님 파티는 여기 견제하고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자 음악 다시 한번 켜보고 심화학령님 용무기 돌고 있는 분이죠 이는 심화 아 이런 자체도 차이가 좀 나 보이는데요 에이 이쪽 테이프쪽 이쪽 심화일 파티는 일단 버티는 역할 에 하는 것 같은데요 도전해주면서 심화학령님 그 다음에 이 우측 파티를 주력으로 해서 이 우측 파티 심화의 우측 파티 여기가 흔들면서 여기 에이 이 후밑쪽까지 가거나 이렇게 이동하면서 적절히 그 상황에 따라서 공주 하는 그 현술 같은데 지금은 인원 차이가 좀 많아 에이 왕삼님 에이 쥐도 다시 수퇴했네 도도항공 이 파티 지금 아 이하님 노리고 있죠 이 삼님 오도항공님 노리고 있어 자 아 여기요 스 보토항공님 파티 이.. 뽑는거.. 예.. 뽑는거.. 아.. 텔포쪽까지 지금 빠지는데요? 아.. 이..이거.. 자.. 자.. 텔포쪽까지 지금 빠졌죠? 여기서 계속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우양보라고.. 도장보라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하하..이거.. 아아.. 돌아와요 돌아와요 지금 이 물열.. 쇼니님 초코인님 싹쓴이님이 지금 여기 돌아오죠 아 이쪽에서도 밀고 와요 지금 입구쪽 아 이거 뭐 에 팝콜 선택했네 하하 이거 뭐 에 이 부들이 뭐 밀은 모양 나와 신화일이 밀린 모양 텔포에서 한번 빠른 정비 재교전 합류 생각하고 그쪽에 진영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게 어 여긴 지금 또 따로 따로 교전은 아니죠 아 많아 보여요 인원 지금 여기 굉장히 많아 보이죠 아 이게 도대체 교님 파티 정벌님 파티 따로 지금 아 지금 이 역할 이거 지금 못버칠 것 같은데 교님이 에에 못버치죠 이거 뭐 지금 인원이 지금 따로 지금 한 파티 남았는데 에이 이건 안될 것 같고 에이 텔 어떻게 아닌가요 아직 어 지금 이동인데 이동인데 태권님 있고 텔한 것도 같고 에이 에이 지금도 왔죠 왔죠 에이 도두환궁 에이 여기요 아 이쪽 일단 왔어요 에이 흑선님 보이고 아 인원이 많아 보이진 않은데요 지금 신화열 에이 많지 않아요 자 그죠 어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에이 지금은 많지 않아요 이눈이 보이는 이눈이 아 이거 지금 여기 한 파티 같고 좌측에 한 파티 두 파티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거는 두 파티 정도로 그죠 에이 저 아 아 이거는 뭐 지금 에 뒤에 신강림 파티 왔어요 자 여기야 이렇게 해도 세 파티 정도인데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세 파티 정도기 때문에 뒤에 뭐 지금 한 파티 지금 이게 지금 에 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세 파티는요 지금 에 세 파티는 안 되겠죠 네 자 이쪽 존슨 아 복습 자 따라가는데요 에 에 오디님 일단 따로 한번 한 것 같죠 포스가 지금 다시 볼까요 100% 인물이구요 아 지금 테렛는데 도도한 파티어 아 여기 지금 너무 적어요 교전 지금 나오는 도도한 국내 아 이 상황에서도 들이 되는데요 신화일이 아 이걸 들이 되는데 자 신화일이 지금 뭐 용무기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죠 지금 이차이니까 에 신학단 신학단 에 이차이 이종돈 이종돈 자 정벌님 다시 왔죠 아 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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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리에요 테리 아 이거 예 정벌 아 에이 예 아 이 인원 차이인데 그냥 들이 뒤에도 있고 이게 지금 인원 차이가 엄청나요 아 따로 지금 바로 그냥 테라가죽 교전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예 더군다나 뭐 사실 전력 차이가 뭐 크게 나는 상황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비슷하다고 보면은 양쪽 전력이 자 어쨌든 뭐 사실들은 뻔히 지금 인원 차이는 알고 있을 텐데 예 이거 한번 들이대는 그 투지 자체는 평가 좀 높이 좀 해야겠네 그죠? 자 이동하는데 저쪽이요 아 이게 버프가 없네 교전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아 에이 심화열드 에이 여기 오디 아 여기가 좀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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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파테 굉장히 심한데 한파티를 한 번 노리고 교전하다가 가네요 그쵸? 네 지금 왔죠 왔죠? 한파티인가요? 네 여기요 한파티를 지금 해주는 건데 한파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지금 뭔가 좀 실기둥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여기여기 에 라이블리그 이쪽이쪽 에 여기여 에씨 이거 아칼리나 미쳐버린 자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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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여 희나겸토님 한파티 두파티 정도 아 이게 따로 지금 자 이 부려랑 한파티 같은데요 조니님 파티 그죠? 스콘이 노리고 에 존스님 파티 아 여기 스콘이 노리고 노리고 있어요 빠지는데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어요 예 올리고 네 두파티 조니님 음 음 음 자 조니스님 예 걸렸어요 발동살 아 다치 장래 건렸죠 스턴 에 신합당 천사들 하모님도 노리고요 자 종 아 조니스님 예 교님 노리고 있죠 한 파티로 지금 어려울 것 같죠? 두 파티 정변승부 하기는 그죠? 아무래도 빠지는 것 같아요 설마 이쪽에 이불을 준비된 파티가 여기 있나요? 그쪽 가나요? 네? 자 아 아 이거 오는 것 같죠? 네 맞이 인수연이 왔어요 네 맞아요 지금 두 파티예요 지금 달려들겠죠 빠지던 파티 쫀스님 파티 앞뒤역공 할 것 같은데 선인누리군 이 에 맞이 이 그 아 신화칼리 조니님도 없고요 여기 에 이거 아직까지는 뭐지 크게 다른 파티 대거 오진 않았는데 자 인 쫄스님 자 인수연 연 이걸로 에 그렇죠 이제는 거의 뭐지 두 파티 두 파티 조선 이거 같은데 에 인수연 이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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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칼리 어 지금 안 빠지죠 에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 양쪽 지금 여기서 완전히 아 아 아 아 다시 빠지나요 어 다시 빠지는데 어 이거 이 자 빠질 이유가 없는데 여기 아니 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그 아 이 아 품이 쪽이에요. 신화학당 님이시고 인수님 노리고 있어요. 사하 님 노리고 이쪽 파티에 쫀수님 빠지고 다시 빠지고 이런식으로 해주는데 어차피 지금 따라가면은 파테팍 교준식으로 양쪽이 지금 따라 웃는건데 지금 신화학당 여기를 집중하겠죠 아무래도 빠지면 빠지는 대로 두고 여기 집중하고 그럼 어차피 빠지 빠지 빠진 순간 손해 인데 이쪽 한 파티가 집중협공장 아닐까 신화교 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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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수 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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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패구요. 한팟이 또 왔다? 안보이는데? 신학당에 싹쓰리님 노리고요. 심픈 와아 이거는 완전히 동파티기에 좀 붙었어요. 신학당 세크형 음 자 정벌 복과 탱강님 노리고 인수연 굉장히 노리는데 아래스연 아래스연 인수연이 다시 선인님 신화경 탱강님 탱강님 뒷쪽 아시 그래 꿈이 빠졌어요 러시언이 있는데 있고 탱강님 신화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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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에이 신화경 신화칼님 신화칼님 노리고 있죠 아 이 구덩이에요 여기 여기 구덩에 빠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잘못하면 신화칼 신화경 에이 핑크여님 노리고 있죠 자 정벌 음 음 음 일단 원단이 또 신화경 핑크여님 탱강님 음 음 구덩이에 맨날 빠지면서 맨날 놀라냐 음 음 아니 빠져보신 분 알아요 구덩이에 빠질때마다 놀라게 돼요 어 어 여기가 신화칼님 탱강님 탱강님 한 번만 빠져 빠져서 처음에 빠질 때 한 번만 놀라고 그 다음에 빠져도 안 놀라는 게 아니라 빠질때마다 놀라게 돼요 응 자 파이 이 구덩이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세 군데에 있네요 존스님 못 가요 존스 여기 팝팀 치열하긴 치열한데요 아 이쪽 정말 부활 들어갔죠 요쪽에 신화칼님 탱강님은 좀 많이 빠져있는데 저렇게 체인 땡겨서 좀 치고 있고 여기 지금 탱치고 있으면 좀 그런데 아 계속 여기 지금 신화칼님은 자 신화칼 엔슨 와야시랑 놀고 아 이렇게 지금 치열하긴 치열해 진화 아 여기 쓴 여기 퍼젼핑 엔슨 좀 참 아 퍼젼 펜프 음 조 요 쫌 굉 룰이구요 아 이 이 이 사실 이게 시니얼 쪽 서버이저는 시니얼 쪽 파티들이죠 그 저기 진품백님 하고 도둑고양이 파티들 4님 누웠죠 4님 누웠죠 4님 이렇게 어시해가지고 칠 때는 아픈 것 같아요 양쪽 서로 비슷한데요 이렇게 점사로 노릴때네 양쪽도 눈농 캐릭터들이 생깁니다 정벌 자 핑포에 이게 언라인 떴어요 이렇게 보면 자 정벌 핑포연 키트에 썼고 자 여기 지금 존스님 존스님 파트는 이쪽에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요 보니까 빠졌다가 또 다시 또 다가오고 이런식으로 예 탱강님이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잠깐 여기요 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안 보였다 나타난게 구덩이에 빠졌다가 올라온거죠 겨울 겨울 정벌 정벌 상황따라 틀리죠 탱강님은 지금 뭐 격수 예 지금 위자캐릭 노리는거죠 지금 신화 관련 보시면 상황따라 좀 틀리겠죠 꼭 뭐 무슨 클래스만 무조건 노리는건 아니고 저같은 사람이야 뭐 상황따라 못 노리죠 예 무조건 그냥 외워놓은 캐릭만 노리고요 저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대로 못 노리죠 자 인스는 싫어할까 그리고 피랑이 둘 쪽에 있는데 자 쫀스 에이 살 에이 실러같아 아 두파티 동파티 교전인데도 굉장히 예 교전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아 거의 지금 메인파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부도 이쪽 이 정도는 지금 신화엘에서 에 견제가 가능하다는거죠 에 아 지금 결국은 에 파코를 선택했는데 예 지금 따로 지금 에이 요거는 지금 이불혈이 미른모양 나와구요 동파티 교전이라고 보시면 되요 예 그죠 에이 여기 있죠 도우도 한개 에이 아 여기 지금 애공님 이 파티도 있고요 자 인원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나 아 지금 오고있죠 예 인수님 이불혈의 어 아이 어 아 아 오 아 요거는 영중님 음 엥 엥 가로 으 아 엥 혈은 지금 뤼삼님 파티도 있다는건데 신강님 파티도 왔죠 아 이거는 에 지금 일단 올 수 있는 파티는 다 오는 것 같은데요 짜자자 자 이부들도 굉장히 지금 파티가 보이네요 기습적으로 한번 결국은 에이 결국은 아 이거 안된다고 파콜 한 것 같은데 일단 파콜 했구요 자 이부들이 이런 모양이죠 자 어느정도 이런 모양으로 해볼까요 한 파티 두 파티 네 파티 아 이 정도는 다섯 파티 정도는 음 나중에 다시 계산 하겠죠 그죠 계산 안 하나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대기중이구요 음 음 브랭노 서버제 교전있나요 아 아 이 쪽 수고도 하셨습니다 세크용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브랭노 서버는 음 저는 커피 한잔 하구요 지금 음 다섯 파티 정도는 모인다 치면은 아 다섯 파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에 오지요 오지요 아 네 그렇죠 신강님 지금 왔어요 어느정도 왔는지는 아 여기요 아 한파티 한파티 왔나요 파이카라님 여기요 여기요 아 아 여기요 에 다시 이분을 또 헤헤헤 아니고 번갈아 왔어요 자 대공이 봤지 이번엔 자 번갈아서 왔죠 지금 생존계 소모시키는 그건가요 어 그죠 번갈아서 왔는데 자 기양님 모르고 에 바꾸 오케이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어 오베님 이 지금 기습인데 이게 지금 에 자 뭐 아 어 여기에 지금 한번 또 찌르고 왔 아 아이씨 개정작 한파티 한파티 그 다음에 이제 만세파티 이런식으로 지금 변화를 주어서 오는거 같은데요 신화열 그죠? 지금 많이왔죠 다왔죠 나쁜건 아닌데 보니까 예 나쁜건 아니에요 예 이 표현하시는거 그죠 아주 느린공 느린공 던지다가 갑자기 빠른거 확 들어오면 그냥 확 예 손이 확 예 나가게 되죠 아 그건데요 강속구 갑자기 던지는거 그식으로요 도두하니 에이 이건 아니고 의식이 전부터 의식 확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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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거 같진 않아요 지금 위두렬 다 온게 아니죠 아 이런식으로 파쿨 한가지 파쿨 했어요 재미있게 하는데 진짜 여기 신강림이 있고 여기 교우님 개 지금 다왔어요 이쪽 신화열 다 없는데 아 이거는 지금의 신학독립놀이구요 자 덕선임놀 지금까지 전술적으로 지금 성공했네요 지금 신화열 전술이 에이 변화를 주는 전술 헛스윙 유도했죠 강석구 던져가지고 느림볼 느림볼 던지다가 아 에 성공했어요 이번 전술 아 미리 다 준비해둔 파티가 이런식으로 와 오니까 딴 쪽에 빠진 파티들이 바로 대응을 여기 합류를 못한거죠 아 이게 나쁘지 않구요 괜찮네 통했네 아 여기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주니까 음 그래서 제한된 어떤 어차피 전체 파티 인원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전체는 지금 리브롤이 많지 아까 봤듯이 그걸 저 전체 그 에 지금 구성된 파티를 활용한 전술 적인 움직임 아 이 이거는 어제도 그렇구요 음 심화열 쪽이 아주 잘해주는데요 음 그죠 이게 이제 저기죠 강석구 뭐 진짜 빨라가지고 아무도 못 치는 최고속도 기록을 갖고 있는 주수나 아니더라 그죠 두림볼 두림볼 뭐 던지다가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빠른 강석구 던질 때는 어 이게 매트가 쭉 에 왜 허생나고 이런식으로 이게 그걸 아주 잘 하려고 한거죠 전체반에 전면전기랑 딱 붙을때 인원 자체는 적지만 이 인원이 이브롤입니다 요 파티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적절한 전술 되게 하려고 음 음 음 음 음 음 요건 좀 별만한 점수 남았네 이런식으로 해주면 사실 이불을 이 쪽에서는 막 까다롭죠 예 이게 지금 느림볼인지 또 강석구가 들어올건지 음 강석구 대비하고 막 빨리 휘두를 하고 하는데 느림볼이 들어가가지고 에 못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에 교정 같은데요 지금 에 붙었죠 자 붙었구요 아 에 역시 뭐 일단은 뭐 좀 누웠고 신학 땅 교님 에 푸안 아 정벌 역사 별 땅 아 졸 에 지금 부활 인수요님 신강님 있구요 아 여기서 라안님 자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짜자자자 오빠님 뽀삼님 있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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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누리는데 에 이씨님 도도완공님 있구요 아 여기요 여기 자 거의 한파티 두파티 정도로 보이는데 이쪽은 아 뒤에 또 있죠 아 이거 지금 대공님의 지금 아 추가로 왔는데 역시 에 맞아요 에이 추가로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아 아까 말했던 그대로인데요 아 이거 대고 왔어요 아 정말 여기요 자 자 이불여름 어떻게 지금 대비해가지고 좀 중변원 파티가 지금 아 이거 완수 힘내고 아 이거 완수 아 땅 바로 2 아 치열한데 5 2 23 아 속 복수 2 까 저 자 뒤에 뽀삼님 음 요거 요거 요거요 정벌님 천사들 하모니 자 이불혈은 2파티정도인가요? 음..예.. 이불혈은 2파티정도 어..볼까요? 3파티인가요? 2파티나 3파티 50명..야 이쪽이 지금 부활수습은 안되고 싶고 예 지금 부활 됐죠? 보호도 한건 자 준비된 파티가 더 없으면은 지금 이불혈 자 예 아 여전히 지금의 부활이 안되는데 쫄스님 복수님 노리고요 아 저쪽 쫄스님한테 있고 복수님 여전히 노리고 있어요 자 명중님 네이버님 네 부활 됐고요 자 지금에 저쪽 치고 가는거 같은데요 존스님 쪽 아 여기 아 여기 파이크 카나님 노리고 있고 파이크 카나님 노리고 있고 자 기왕님 도도한 개님 아 여기 접결되어 있고요 신화열 네 이쪽은 이쪽은 이쪽 파티는 밀린거 같은데요 이 부활은 아 여기 국밥님 국밥님 소환수님님 하고요 쫄스님 예 교님 노리고 자 소환수님 아 여기 국밥님 대공님 다 공밥님 싹쓸님 그리고 대공님 도도한국님 에 착취 도스토 소환수님 도도한국님 도도한국님 대공님 대공님 아 아 이게 어떻게 결말을 알지 흫 음 아 야 추가 파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파이크라님도 있고 이쪽 네이버에는 원단이 떴는데 G스킬까지 사용했어요. 존스님 식망인놀이도 있죠 반이 있어요 지금 이 무료로 여기는 어느정도 지금 밀려 밀집되어 있죠 신화위 있죠 뒤에 볼까요 아 너무 수습됐어요 두 파티들이 존스님 파티 저쪽에 있죠 언덕쪽 왔다갔다 지금 보상도 있고 일단 놀는데 에에에에 기왕용법 지치한 아 아 여기가 지금 부활이 안되죠 지금 앙크만을 야지 보삼님 하고요 에에에에 지금 아총님 노리고 있어요 에에에 아 아 위쪽도 지금 에 에 저기 이십 미치어라 이십 이십 형태상은 사실 지금 에에 심화열쪽이 에이 이누나 대거 집결해가지고 에이 지금 에 치는 형태 이거죠 이 부절은 추가로 어떻게 따로 준비한 에 파티들이 지금 안걸려요 여기 아 국바님 혹시 버십니다 조슨 랑우님도 에에 아 그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그래도 어시 자체는 조슨 이십 그쵸 네 저쪽 자아 이거 어떻게 될지 에이 결과가 궁금한데 과연 형태상은 전술적으로 뭔가 활용을 하긴 했어요 심화열쪽이 에 에 그래서 이게 준비해서 치러오는 음 이불을 여기 좀 있던 병력들 감안해서 치러왔을때는 어느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아 이불을 여유 이불을 차단 이불을 어쨌든 수습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부활해서 일어나고 교정교육이. 그러나 이 시간까지 지금 안 오나요? 그냥 이렇게 뭐 이 정도 인원으로 한번 해볼 생각 같아요. 별당. 좋은 순위. 다 하겠지만 안 돼. 신학당. 정벌 생명해라. 콩마술사. 초코올림. 인재장. 네이버. 옆에 좀 씨밭이 있는 놈. 명중. 생강림. 조니스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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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시원한데요. 그래도. 에. 그죠. 별당. 조니스. 조니스생인들. 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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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 아래쪽까지 좀 약간 이동했죠 지금 신화열조 신강님 파티 대공룡이 있고 싹쓰기 도도한 개념거리고 있고 아, 마교도님 부활이 지금 안되는데? 그쵸? 꼬부라진댄데 여기가 약간 도도한 개념이 많아 대가 없는 놈 아, 여기도 돌고 있나요? 아, 있죠? 시치 아닌 명진 정벌 이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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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세웠죠? 아, 빠지고 다시 빠지는데 쫀스님 파티 돌고요 빠지면서 도도한 개념이 아, 이쪽으로 좀 빠졌어요 아, 여기 여기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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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짝쓰리님 여기 음, 여기 빤히 빠지는데 세웠죠? 이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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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죠? 돌아왔어요... 이씨님 도도 공판 라운드 대완 해외여 공판 라운드 대완 해외여 종관 수관수 희망도 있고 에이 치열한데 오딘 님 보이고 대공 소정 님 놀이고 도둑한 공인 뽀삼 님 놀이죠 저쪽 이동했는데 별땀 님 놀이고 있어요 자 이쪽에는 국밥 신강 또한 공인 대공군 정벌 명중 님 놀이고요 자 쫀스 님 볼까요 이쪽 빠지는 나천 님 국밥이고요 제완 해외여 한파트 정도 좀 있죠 대강 윗문 자 위 쪽에 위쪽 순진 다시 하래로 이동해요 도당국륙 윗쪽 다리쪽 다리쪽 이동했죠 마귀놀이네요 자 이쪽 볼까요 옥림놀이 자 이쪽이 신강림놀이 와 자 이쪽은 사들어가지고 자 에린 러시온 이쪽 볼까요 도도한 갱키 이 파티 이 파티 이 파티 일단 견제하면서 아래쪽이 현재 대공 국밥 여기로 한 파티 흉강림놀 아.. 이쪽이 지금.. 크리스토.. 존슨이 누르고 있죠.. 아.. 여기 지금.. 네.. 소환선인도 없고.. 아..이..이..이게 지금.. 존슨임도 없고.. 어..이거지.. 여기 밀리면.. 언덕 쪽도 그냥 자동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거지 지금은.. 이쪽이 밀린다고.. 응.. 다시 가나요? 또? 아..아..아..아..아.. 용스님 일어났고.. 어.. 저 존슨이 아예 가는데요.. 에.. 에이..초라야..올라왔어요.. 에이..파트 합쳤죠.. 아..이거지를 거기가.. 저거로 완전히 지금에 밀집 개선.. 정범님.. 네이버님.. 에이.. 에.. 에에.. 도로.. 아래쪽 좋은 순위 파티야 에이싱 에이 교정 길어지는데 진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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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는 파티는 없죠 추가 파티는 좀 없는 거로 조니 에 에 에 이 싱글 이 싱글 아.. 이 싱글 이 싱글 계속 누르는데 영역 이 싱글 영역 영역 이 싱글 린스 타이밍 전신이 파티 우주 전신이 파티 어씨 안클하늘의 육의 언론이 떴있어 아 참 치열한데 이식님 이쪽에 양큼말로 국밥뽀삼님 있고 이쪽에는 지금 많아요 이식님 부활되어 있죠 일어났고 돌아왔고 여기 교님 교님 교님님 노리고 있죠 신강님도 있고요 도덕님 도덕님 노리고 아하 이거 어떻게 얼마나 할까요 과연 자 어느쪽이 유리해 보이시는지 시청자분들 어느쪽이 유리해 보인다 채팅창에 한 번씩 써주시고 아 이거 뭐래 어떻게 지금 얼마날지 정글 원단 비등비등이다 신화 신화 신화가 유리한 것 같다 좋고 조언스님 거푸니 역전도 강해 보인다 파트 연타임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 아하하 이거 아하하 이거 아하 아 에 신강 이거 물약 떨어지는 쪽이 질 것도 같은데요 아무리 풍부가 에 에 조언스님이 이렇게 빠졌어요 에 에 약간 언덕적으로 빠졌는데 어 이거 흑마술사 이거 이거 다시 한 번 흑마술사 다시 흑마술사 에 이제 노렸죠 여우님 음 요 쪽에 러시오님 에 바깔이죠 러시오님 누워 자 일어났죠 바로 어 이거 이동인데 이동이죠 자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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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여보세요 아 이거 정예대장 정예대장 아 정예대장 아 이거 에 에 에 자 에 에 자 가보면 도끼가 돼 아 이쪽 이젠 이동인데 저쪽 뭐 없죠 어 우완대 우완대장 근데 시원한데 마귀동 대봉 쭈니님 초코인님 노리고 있죠 아 이쪽 도도왕궁님 노리고 이쪽에는 한파티 더 호삼님 이파티 옹님 있고 에이 이게 지금 시원 노브세크리까지 파덕 이쪽 언덕 쪽에는 지금 파이카라니하고 대궁놈이 파티 조니 음 자 네이버님 노릇 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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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동 마귀동 호빵님 여기 이동이라 부활을 좀 봐줘야 되겠는데 자 쫀스님 푸아님 노리고요 음 호빵님 어서오세요 심강 심강 존슨 란 이구요 자 이쪽 복스님 있고 겨우님 있고 에어 도도한 개 도도한 공군 요시 존슨 어 시거 어 시거 어 시거 일단 어셈 아 아 물약이 떨어지는 쪽이 질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정도는 에 그죠 이거 지금 물약 떨어지는 쪽이 질가능성도 있겠어요 예 아 아 오삼님 정벌리 오삼님 놀 아 점수 페이크라는 모르죠 으 으 뒷쪽에 아 시바신 아 여기 그 다음 위쪽은 에 소환이 세신용하고요 아 마교부님 열담 국밥님 이쪽 따로 귀자 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이쪽에 여기 저쪽이 안보이는데 또 하하하 자 국밥님 있고 원독 대강임하고 신강임 위파티듀전 아래쪽은 음 이쪽으로 쓰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칼클라닌 여기서 흠 흠 흠 흠 흠 이거 비슷한데요 파티 수가 지금 보니까 에 그죠 예 여기요 여기요 대공인분 축구인분 여기 돌고있어요 약간 돌면서 오기 좀 여기 하하 초커인분 이싱님 아 이싱님은 굉장히 노리는데 이불을 죽어서요 여기요 도도왕 도도왕경 쫄쓱 역시 돌고있는데 도도왕경 온다잉 도도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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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파이카라님 돌아서지 파이카라님 노리고 있죠 타겟 해제 쫀스님 여기서 대강님 자 아충님 랑훈님 심각립파티에 위쪽에 여전히 있구요 소환수 정불 커피 한잔 먹고 일어나라 아니 부활이 지금 안되는데 에이 아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장기전 양상인데 이 파티들이 쫀쫀스 도당오는 노리고 아 별당 예 아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정도 좀 조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물약 좀 떨어지고 하는 예 그쪽이 좀 파콜 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지금 몹도 같이 공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쪽 이쪽 아 다약 다약 오이 오이 오삼님 앙크말님 이렇게 노리고 이싱님 탱강님 파이카라님 땡기고 있는거죠 아 아 아 아 이거 뭐 에이 쉽게 안 끝나겠는데요 저 저쪽이 빠지는 분도 있는데 어 마교도 야옹님 생강님 자 연애암님 명령님 자 도당오는 도당오는 귀살리 귀살리 어 이쪽에 뒤쪽 뒤쪽 에 여기 다시 지금 빠져네 교님하고요 심검 양쪽 갈라졌는데 여기보다가 여기보다가 저기보다가 이렇게 해야되겠는데 여기 여기보고 자 이걸 생명해라 좀 애기가 안 저 다시한번 생명 다시한번 생명 코이사세 아 어디계시죠 이 정궐님 교님 네 기왕님 놀이고요 자 정궐님 기왕님 놀이고 뒤에 여기 여전히 또 이쪽 교정을 정궐님 작업 전 에 화장실 가 가셔야 되는 분들도 지금 성결 안겠는데요 으음 그죠 도우도 한건 에 진짜 이건 뭐 야 귀양 이 방중 조종님은 혈기병은 혈기병은 도도한 개님을 모르고 도도님 혈기병 혈기병은 또 싹쓸님 싹쓸님이 정벌이 신화교님 네이버 무적이죠 무적하고 약간 빠졌어요 소환수임님 버프하나요? 무적상태이기 때문에 무적각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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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Hills ove 여기 쫄스님 교원이 있는 놀이고 아니 저 무적은 공격하면 풀리는 인천토 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힐러 파티 무적하고는 틀려요 파티 무적은 좀 뭐 공격 같은 거나 스킬 써도 유지되는 거고요 도돈 이싱... 아 이싱이네 굉장히 돌이는데 그렇지 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 오라빙 아... 힐러 힐러 대박 힐러 네이버 저기 언덕 쪽으로 지금 예... 많이 올라가 있고 약간 빠져볼까요 빠져볼까요 흉강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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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벌 호환세인 놀이고 음 자크 에스 아니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물약 떨어지면 쓸 것 같은데 물약 떨어지는 쪽이 이 정도 기준을 했다면 물약 소모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소모됐을 텐데 앙크마를 해줄 수 있는 버프가 아니 버프 있죠 복스님 이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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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것 France 굉장히 노리죠 타겟 대전 자전승 어 빠지는데 이번엔 저 위로 빠지는데요 이쪽으로 빠졌죠 막연 돌 변신 여기도 빠져서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야 여기 완전 아하하하 집이 여기 지금 아 이거 완전히 밀집돼있어요 지금 이싱님 또놀리는데 전승님 무조건 이싱님이에요 어이 아 완전히 여기 지금 아 여기 이렇게 밀집된 상태에서 오디님 이싱님 철맹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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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논상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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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게 아 아 까 예 다 걸어왔죠 마비덩구 걸고 탱마비 탱강님은 랑오님 아직 누워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님 아이씨 아이씨 메이버님 부활 턴강 아 버프가 없네 버프 없을때 하나 둘이 한번 볼까요 쟁 캐릭터도 버프 없을때 세 파티 정도 조준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적 걸고 생존기 써서 타겟 해체 상태로 버프하거나 무적 힐러 무적 쫀쓴 러시우니 신강릉 둠보 캐릭이죠 러시우니 아 이거 지금 버프가 없어요 바로 일어나는 순간 노렸죠 지금 정벌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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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를 일단 썼는데 그쵸 어샘 어샘 걸고 있는지 버프할 생각같은거 그쵸 에 음푸 음 크니 누구눈인가요 크니 아하 누군상태네 에 노블럴론 캠강릉 라니 마교도 아 여기까지 지금 뒤쪽에서 빠진 캐릭터도 있고 대부분 이싱님 싹스 이싱님 아 이싱님은 진짜 놀이 많이 놀이는데 연락대 어 따라가 힐러분들 한 번 보죠 바이송까지 들어가죠 죽고 있는건가 이번에 또 힐 또 힐 또 하나 또 핸즈상태에 죽고 있는 힐러분들 한 번 보죠 또 한 번 또 한 번 어씨 한 번 보자 힐러들은 많이 해주고 있는거죠 힐 지원 신강 원인님 신강 신강 이니 신강 투가님 그죠 신사들 하모님도 좋고 큐님도 이렇게 있고 좀 전진해볼까요 신강 조님 아래쪽도 교전입니다 도도왕님 오 두쪽 볼까요 신강님 아직 부활이 안되었어요 마교도님도 마찬가지구 란님 푸왕님 여기여기 별따 님 일단 있는데요 제일 처음좀 아주구요 이제는asp 아쿠원님 유일을 보내고있어요 음 응 축부 예 축부 그냥 부활이 아니죠 죽고 털상 러시 복스 파이컬 러시 에이 여기서 지금 귀양님 응 아 이게 누웠죠 이제 또 도도한게 도도한게 지치하님 아직 귀양님 여기 지금 부활수 도도한게 여기서 볼까요 러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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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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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종이님은 네 준수님 준수님은 빠지고 빠져서 돌고 있어요 다시 돌고 자 별담님이 노리고 찌르고 들어가는데 예 대박 이쪽에 예 자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도도한 개님이 아 시바신님 뒤쪽 여전히 구하라 도도한 공룡 이카라님 자 요이저 오딧님도 좀 예 자 시바신에 귀양님 여기 오디님도 지금 어디서 찌르고 있죠 대공군 정말 붕구 일단은 이제 스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아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자 종이님 손뼉이도 지금 아깝게 됐어요 어 지금 이렇게 짱시간 교전했는데 네 여기 도완님 있고 자 정부를 시바신님 또 대공님 시바신님도 많이 노리는 것 같은데 이쪽 꿈이 있죠 어 지금 어느정도 에 에 뭉쳐있어요 지금 그니까 시나리 뭉쳐있죠 거의 예 이쪽 언덕에 완전히 지금 뭉치고 있는데 음 이거는 이쪽 명중님 이 시바신님 이 파티 부활을 완전히 여기서 지금 노리고서 계속 저지하면서 있을 생각 같기도 하고요 저 쾌님 쾌님 정벌님 노리고 있죠 쾌님 노리고요 자 여기도 또한 쾌님이 다지치 파티 파티 에 에 에 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민원이 뭔가 어느 쪽이든지 좀 좀 비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 저저저저저저 약간 좀 비는 것 같죠 쭈는 것 같죠 뭔가 어 저저저 여기 어 이거 저저 약간 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 쭈는 것도 같고요 또 확실하진 않는데 느낌상 에 에 몇 캐릭터 정도 쭈온 것도 같고 전체적으로요 양쪽 다 합쳐서 존슨이 도당국린돌이고 런단돈 여기서 간다고 그러면 욕먹죠 보통 욕먹는데 지금 이상하게 해서 빠지는데요 존슨이 빠지는데요 이 파티가 일단은 빠지고 신강님 노리고 있고요 이쪽 뒤쪽에 빠져서 다시 치는데 음... 자... 정벌님 존슨님 노리고 있고 1창으로 타겟을 누구를 좀 해라 뭐 이런 훈수도 나오고 있어요 혈전불꽈이 형님의 훈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정벌님 존슨님도 노리는 순간 점사가 들어갔죠 존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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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존슨 아... 이거 시바신님 이렇게 굉장히 노리는데 소 resurrected 배틀 CI 아퀼이 다클이 아 이씨님 이씨님도 굉장히 지금 노림을 많이 받아요 서로 노림을 받는 분길이 지금 얼씨 잡고 졌어요 시발시님 이씨님 지금 이씨님은 시발시님 아 이분들 어차피 죽은 바에 서로 한번 죽어보자 이런식으로 노렸어요 양쪽 차차차 네이버 리이버님도 굉장히 많이 노릅니다 아 누웠나요 아 누미까지 누미도 지금 걸어주네요 실러들이 어 이거 지금 자 네이버님하고 시발시님 기왕님 여기 저 명중님까지요 어어 어어 이거 저 부활 지금 안되고 있어요 도하님 여긴 누운 상태고요 어이씨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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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어 아직 아직 지금 에이 어쌈한거 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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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안 누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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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불 아 노불 때문에 빠진거죠 좀 보니까 네 빠졌어 빠져서 노불하고 아 아 아 이게 다시 교우님 못가요 탱각 힐븐같은데 스님 노리고 있구요 아이 저쪽 교우님 미안 교우님 스님 못가요 빠졌죠 또 노블 저런식으로 존스님 노블할때는 해주네요 존스님이 도둑고양님 도둑은 한것 같구요 존스님 계속 노리는데 여기서요 계속 노려요 지금 아예 가는곳에 두구요 존스님 어시가 지금 아 아 누웠는데 어시가 안되는게 아니라 누운 상태 정벌 정벌님 교림 캐님 노리고 있구요 아 여기 지금 만약에 저쪽은 지금 뭔데요 여기 잘못 다 누운 상태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여기요 마교도님 이 파티님이 지키고 있어요 아 나머지 파티는 절로 가는데요 아 지금 아지트 누른것 같은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는 지금 승부가 좀 아 여기요 여기 웅림이 있고 자 아 에잇 아 다 지금 여길 지금 굵 뜯 아 저거 모델데 나무도 있고 지금 여기 가다가 나무에 가지에부터 저가 생살를만한 아 여기여기 아 이거여 이거 표정님 놓고 저 뒤쪽 아 아 어 이거 어떻게 지금 이제 쫀스.. 아까 쫀스님 파티.. 어떻게.. 수습이.. 아 이거는.. 잘못하면 와도 지금은.. 와도 늦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 이쪽 늦.. 자.. 허허.. 이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씨.. 어씨.. 이게 아니에요.. 결과를 봐야지.. 아.. 이거.. 이거는 신화열이 밀었네.. 에.. 밀었어요.. 신화열이 밀은 모양이에요.. 이불혈이.. 밀린 모양 나왔죠.. 아.. 정말 장시간 교전인데.. 아이씨.. 이 장시간 교전에서.. 이 장시간 교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밀린 쪽은 좀 허탈해요.. 그쵸? 아.. 이건 밀고 파도.. 에.. 이렇게.. 아.. 이게 전체 차 잘 받네요.. 그쵸? 음.. 아 이게.. 어이.. 어이.. 왜 안 가지죠.. 이거.. 어이.. 이리로 가야되는데.. 어이.. 도도왕.. 푸하님아.. 교전 끝났는데.. 에.. 아하.. 교전 끝났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에.. 지원을 지운 것 같아요.. 급하게.. 에.. 교전 아직 카미아는 지금.. 에.. 보려고.. 자.. 여기 한번 다시 가.. 이거 쓰죠.. 뭐.. 뭐.. 그냥 일반 기관은 좀 아끼고요.. 음.. 뭐.. 아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일단.. 즐겁게 해줘야겠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 여기분들은 파티가 점점 느는데.. 응? 그쵸? 다이놈이.. 울프님.. 이 파티인데.. 여기 지금 뭐.. 모니터 하시는 분들 파티인가요? 에? 파티원이 막 들어요.. 여기.. 풀파로 모니터.. 할 수도 있겠네.. 에.. 여기 대기중.. 일단.. 퍼프도 봐.. 이렇게 멈추고.. 퍼스.. 아.. 정말.. 하.. 이게 뭐.. 더 가나요? 자.. 그 말할 것 같은데.. 그죠? 에.. 아무래도.. 그만.. 할 것 같죠? 에? 흐흥.. 여긴 좀 같은데 여기까지냐고 좀 물어볼까요 여기까지 좀 여기까지 여기를 여기라고 제가 이제 이 오타를 여기까지 이제 그 좀 자 또 오타를 좀 잘못 칠 뻔 그죠? 오타 잘못 쳤으면 오늘 욕까지 하시나요? 뭐 이랬으면 이건 뭐 무슨 얘긴가 좀 하셨을 텐데 도전같은데 이건 뭐 시간당 이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 1시간 넘게 또 한다면 지구 주님이 주님인가요? 달풍님도 오셨네 달풍도 어서 오시고 미인도 힐러분 주님도 어서 오셨군요 미인분도 까짓거 뭐 지금 자리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미인분의 또 저기 매니저 채팅같은거 마교도님은 24시간을 바깥스 먹고 계속하자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자 이거 뭐 우리 안 가요 지금 신화열 여기 아무도 안 가고 지금 부하님은 지금 여기를 지금 계단 있는 쪽 오르락내리락 계속 가고 계세요 부하님 힘이 넘쳐요 지금 신화열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가고 지금 다 있어요 저 정벌님도 여기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신화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왔다갔다 왔다 갔다 오 이거 정벌님 지금 저 저 지금 뭐 자 지금 정말 더 알아요? 저 상자열들은 신화열들도нейası 자 이제 내 길 하나